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태백산 유일사 주차장에 올라왔는데요 이 시간 현재 태백산 일대에 아주 많은 눈이 여러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는 겨울이 아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염없이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백산 도깨비가 올라온 김에 한번 내리는 눈을 화면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태백 사람들은 특히 식당업이라던가 숙박업 또는 운송업 쪽에 대중교통 이쪽에는 눈이 오는 것을 일면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눈이 오면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태백에 사는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눈이 와라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은 워낙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은 오겠지만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또 많이 내리는 눈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한번 화면에 해백산 유일사 주차장에서 해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인 데까지 내려가면서 한번 주변의 풍경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로의 노면에도 점점 눈이 많이 하얗게 쌓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적주적 내린 빛 이와 같게 노래하는 기사 주적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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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많다 출발 오오오오오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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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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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기는 해백산 국립공원 단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